괜찮아요? 왜 전화 안 받아? 얼마나 걱정했는데 안 아파요? 어디 다른데 다친 데는 없어요?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안 다쳐서 고마웠어요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은 다친 데 없습니까? 저야 뭐 깡패지 씨 덕분에 나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죠? 사실 나 사실 나 근데 아저씨는 진짜 정차가 뭐야? 아저씨도 이쪽에 있는 거 맞지? 말한 대로입니다 그럼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? 혹시 박사 아들이라고 알아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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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